오늘은 간짜장 한그릇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 제가 간 곳은 포항시 시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상가 근처에 위치해 있는 중국집을 다녀왔는데요. 포항에서 현재 55년째 영업중인 노포중식당 길성관입니다. 길성관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. 1층에 SK텔레콤 있었고 다른 매장이 있고요. 1층에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고 주차는 어디 할 데 없어 보이고요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요. 매월 첫째 주, 셋째 주, 월요일은 휴무네요. 2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엘리베이터도 따로 없는 곳인데요. 어르신들이 꽤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하더라고요. 저는 이번에 처음 이곳을 방문해 봤습니다.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적당한 사이즈로 노후 부부께서 영업중인 곳이었습니다. 이렇게 혼자서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었고요. 메뉴판을 보시겠는데요. 메뉴 종류는 많이 다양하지는 않고 저는 삼성짜장, 저게 간짜장이고 이것은 자충결이 시그니처이기도 하는데 따로 예약을 해야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일단 테이블에 앉으니까 바로 옆차부터 내어주시고 테이블에 있을 거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포장되어 나오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. 자리에 앉으니까 바로 단무지랑 양파도 내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좀 이 단무지에 식초도 한번 좀 뿌려주고요. 좀 있으니까 제가 주문한 삼성짜장, 이곳에 간짜장이 이렇게 나왔는데요. 면이랑 소스랑 따로 나왔습니다. 면을 보니까 빨리 부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소스도 바로 부어줘서 바로 비벼서 먹어줘야 했습니다. 좀 이거 소스 붓기 전에 계란후라이를 뺐어야 되는데 이게 면이 불기 전에 빨리 소스 붓고 부여된다는 마음 때문에 좀 급해져가지고 이 계란후라이도 그냥 같이 비벼가지고 좀 모양은 엉망이 되었습니다.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그런 간짜장으로 보이네요. 맛이 어떨지 궁금했었는데요. 오, 이 정도면은 진짜 맛있는 간짜장인 것 같습니다. 이 집에서는 삼성짜장이라고 부르는데 내용물에 해산물이랑 야채들이랑 이것저것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. 일단 면발이 확실히 쫄깃한 맛은 없지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좀 좋아하는 면 스타일로 딱 마음에 들었고요.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지만 이 춘장, 이 짜장 소스가 되게 진하게 볶아져 있어서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계란 노른자도 좀 어느 정도 터뜨려져 있어서 일단 면발이랑 같이 먹으면은 그렇지 이런 게 간짜장의 맛이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간짜장입니다. 이런 간짜장은 좀 인천이나 좀 지역에서 맛있다는 집에서 좀 맛볼 수 있는데요. 포항에서도 길성관이 이곳이 그런 중국집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이제 다른 분들 포스팅으로 보기만 했었는데 막상 방문은 처음 해보는데요. 좀 어느 정도 먹다가 좀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고춧가루도 좀 어느 정도 뿌려봤습니다. 고춧가루 넣고 또 잘 비벼서 먹어줬는데요. 매콤한 맛이 확실히 좀 더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먹는 것에 오히려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일단 이 면은 좀 빨리빨리 부는 특성이 있어서 빨리 안 먹으면 좀 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영상 촬영하고 한다고 좀 늦게 먹었더니 면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불어 터지네요. 하지만 이 내용물들은 꽤 마음에 들었고요. 새우부터 좀 야채들 같은 경우에는 애호박도 들어가 있고 단단한 식감이 있는 야채도 있었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이 재료들이 좀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좀 방금 볶아져서 나왔다는 생각도 들었고 누구나 먹으면 아 맛있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삼성짜장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내용물 이렇게 건더기 좀 남았는데 여기에 밥 비벼서 먹으면 맛있지만 저는 또 이게 항상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직접 남은 소스들도 다 먹어줬습니다.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 간짜장 한 그릇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일단 포항에서 지금 상당히 오래된 55년째 영업 중인 노포, 중식당, 길성관인데요. 처음 방문해서 이 삼성짜장, 간짜장 한 그릇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.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간짜장이고 진한 맛이 아주 매력적이었고 간짜장 소스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도 되게 신선하고 풍부한 생각에 마음에 들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